아까 서욱 선배님의 TRY라는 곡이 피아노 선진과 보컬 라인이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비록 피아노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노래예요. 춤은 요즘 하우스에 받았습니다. 인피니트는 댄스 음악으로서의 많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인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AT에서는 좀 상큼하고 좀 색다르죠. 힙합인데도 더 상큼해지고 좀 민망하네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다른 모습인 것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 않기지 않고 제가 뭔가 추가하고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삶의 바이타민